2017 희망나눔 캠페인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 경북도청 앞마당에서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을 주제로 2017년 희망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내년 1월 말까지 72일간의 집중 성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목표 금액은 134억 7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가량 늘었습니다. 기부 참여는 각 지역 모금회 사랑의 계좌나 주민센터, 포항문화방송 등 방송사 ARS 기부전화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